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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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일단 특화사 역이 조금 어려우면서도 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점점 변화해가는 그런 특화사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매력있고 귀여운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런 특화사를 연기할 거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일단 첫 뮤지컬에서 굉장히 설레고 많이 떨리고요. 그리고 이렇게 첫 뮤지컬인데 주인공이라는 너무 벅차고도 감사한 자리를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커다란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 뮤지컬 배우 선배님들이 전부 다 잘 도와주고 계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 연습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희 쿠포도나는 정말 재밌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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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